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봄과 가을이 짧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불과 엊그제 아침저녁으로 찬 기운이 적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어느새 낮 기운이 여름을 방불케 하는 것 같아요. 계절의 변화 속에서 마음의 변화 속에서 행복만을 꼭 움켜쥐고 놓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한데요. 그건 역시 어디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하기는 아무리 변하고 들락거리는 어떤 환경이나 마음이다라고 하더라도요. 주어진, 만들어진 그런 모든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만 있다면요. 더더욱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세월이 흘러서 나이를 먹는다 하는 거는요. 참으로 평온한 어떤 넉넉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한데요. 하나 더 채우려던 어떤 억적스러움이 그냥 부족한 채로 푸짐해지는가 하면은요. 조금 더 멀리 보려고 재촉했던 어떤 마음이 나이를 들면서 가까운 곳을 살핀다거나요. 그저 못 본 채 하고 평온함을 만들기도 하는 걸 보면 나이를 보탠다는 건 참 따뜻한 밝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지난 날에 뭐 이것저것 시시골골 따지던 그런 마음들이요. 이제는 봄 눈녹듯 사라지는가 하면 옳고 그름을 잊은 채 그냥 바보처럼 모자란 듯 이런 모습처럼 되는 걸 보면요. 나이를 헤아린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따짐인 것도 없고요. 나와 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월과 함께 서로에게 의지를 하면서 한순간 한 틈도 떼지 못하고 생사를 같이 하는 것 같기만 해요. 우리 불자님들 지나치게 채우려 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비우려 할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주어지는 어떤 여건과 환경에서요. 인연따라 피어나서 아름다운 향기를 자아내는 저 꽃들처럼 그냥 아름다운 행복이 여여히 만드시길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07회차 반의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아침의 사찰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되는 두량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두량석에 대한 보충 설명과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봉행을 하는 불교 사물이 있어요. 불교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범종, 법고, 목, 온판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반적으로 사찰에서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일어나면 도량석이라는 걸 하지요. 대략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도량에 있는 어떤 유정, 무정 유정이라는 것은 정이 있는 것을 나타내죠. 또한 무정이라는 것은 정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런 어떤 유정, 무정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하는 제일의 신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도량석을 통해서 절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예불 준비를 하게 되고요. 사찰 주변에서 자미들은 어떤 짐승들 이런 것들도 예불심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한 길가에서 잠을 자던 벌레나 또 뱀, 개구리 등 이런 것들도 안심할 수 있는 어떤 장소로 들어가서 서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그러한 어떤 신호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도량석은 원래 인도에서는 최초에 석장을 들고 순방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 석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달리는 우리가 주장자 또는 육환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팡이에 고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지팡이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지팡이에 고리가 있는 것은 여섯 개의 고리를 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바로 이 여섯 개의 고리가 우리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 육도윤회 즉 얘기하면 지옥, 아귀, 축생, 인천수라 해서 육도를 윤회하는 그런 어떤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처음엔 그런 석장을 들고 이렇게 걸음을 걸으면서 딱딱딱 하면서 돌기도 했고요. 세월이 가면서 어떤 방울이나 요령을 들고 순방을 하기도 하였고요. 요즘은 대부분이 그런 것보다는 목탁을 두드리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목탁석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목탁석이다 하는 것은요. 부전스님이다 라고 하면 절에서 기도를 전담하고 있는 스님을 우리는 부전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또한 큰 사찰 같은 데에서는 법당 일을 소임 맡으신 분들이 아침에 좀 먼저 일어나서 불전에 향과 등불을 켜고 한 삼배를 한 다음에 목탁을 들고 법당 앞으로 나와서 목탁 소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림목탁으로 많이 하죠. 여러분들 합장 반배를 할 때나 절을 할 때는 내림목탁으로 길게 내려치는 경우를 이렇게 하고요. 목탁 치는 방법에는 대체적으로 이런 세 가지가 있지요. 여러분들 경전을 할 때 흔히 아는 같은 박자로 계속해서 딱딱딱딱 치는 일자목탁이 있고요. 구르는 소리가 나도록 치는 게 있죠. 또르륵또르륵 하고 그래서 우리는 굴림목탁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굴림목탁과 일자목탁이 합쳐지면 우리가 이제 정근목탁이 되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할 때 또르륵딱, 또르륵딱, 또르륵딱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합장 반배를 할 때 내림목탁으로 예탁을 또록 치고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이제 마무리 탁똑 합장 반배 탁이 되기도 하고요. 반배를 할 때는 우리가 시간이 짧으니까 좀 짧게 치고요. 절을 할 때는 좀 길게 시간이 걸리니까 좀 길게 치지요. 이것을 우리는 내림목탁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침 도량석 때는 내림목탁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엔 작은 소리로부터 해서 점점 크게 소리를 냅니다. 똑똑똑똑똑똑똑똑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 보면 쉽게 이의를 하셨냐면 아침에 해가 뜰 때 어떻죠? 멀리 산에서 뜨든 바다에서 뜨든 멀리서 뜨는 걸 보면 처음에는 조그맣게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어때요? 점점점점 해의 모습이 둥그렇게 보여지면서 커지게 이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와 같이 아침을 연다 또 아침에 해 뜨는 모습대로 우리가 목탁을 치는 것이 우리가 도량석 목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높은 소리로 아침에는 세 번을 거둬 올려친 뒤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면서 사찰 도량 전체를 돌아다니죠. 그래서 대부분 천수경 또는 사대조 반야심경 또 법성계 뭐 이런 걸 하면서 다니기도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제 개법장 진원에서 법장을 여는지는 옴 아라맘 아라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삼업 진원 해가지고 신구의 삼업을 모두 소멸을 한다 해가지고 정삼업 진원 해서 삼업 진원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목탁석을 할 때는요.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어떤 경이나 유리나 논 뭐 아무거나 해도 무방을 하지만은요. 보편적으로 사찰마다 하는 걸 보면 어떤 천수경 반야심경 사대조 약찬계 아니면 법성계 뭐 이런 걸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금강경이나 화음경 또 법화경 원각경 이런 글귀를 거리나 시간에 맞춰서 나누어서 하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도량석이 다 마치고 나면은요. 다시 법당 앞으로 와서 아까 해가 뜨는 모양으로 해서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이렇게 올려서 쳤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세 번을 올려 치고서는 도량석을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도량석이 끝나면 이제는 도량석 끝나는 목탁법으로서 내림목탁을 세 번을 치면서 목탁석을 끝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세 번을 마무리 치면 일단 이제 도량석은 끝나게 되고요. 도량석이 끝나면 이제 쇠성을 울리게 되는데요. 쇠성이라 하는 것은 이제 법당 내에서 작은 종이죠. 종을 치면서 괴송을 하게 되는데요. 또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아침에는 운판을 치고요. 목어를 치고 법고를 치고 범종을 치면서 사물을 치고요. 저녁때 같은 경우는 이제 법고를 치고 목어를 치고 운판을 치고 범종을 치면서 어떤 사물의 부름을 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어떤 범종 법고 목어 운판 이런 것을 우리 불교 사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어떤 불교 사물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악기에도 사물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북인이 장곤이 또 징 꽹가리 이런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천지음행의 이치다라고 해가지고요. 징은 우리가 천신을 끌어들인 데 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꽹가리는 지신을 끌어들인 데 친다 표현을 하고요. 또 북은 양신을 끌어들인 데 치고 장곤은 지신을 끌어들인 데 친다. 그래서 천지음행에 네 가지 조화가 있다. 진 꽹가리 또 북 장골을 뜻하는데요. 우리 불교에서도 그런 사물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물은 법고가 있고요. 또 범종이 있고요. 목어 운판이 있는데요. 법고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절에 가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큰사철에 큰 북이 있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법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래 법고는 절에서 아침 저녁 예불할 때 또는 어떤 특별한 의식을 우리가 치를 때 쳤던 북이에요. 일반적으로 북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나타내 고요. 그 다음에 그 북을 쳐서 소리를 내는 그런 북소리 그것을 우리는 법을 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우리가 절에서 종을 치지 않아요. 그럴 때 종 자체를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종을 쳐서 소리를 내는 것을 바로 부처님 법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바로 북을 치든 종을 치든요. 바로 이러한 소리가 세간에 울려 퍼져서 부처님의 진리를 널리 퍼뜨려서 많은 중생들에게 참다운 이치를 전해준다는 뜻으로 치고 있죠. 일반적으로 북이다 하는 것은요. 홍고가 있고 소고가 있어요. 홍고다 하는 것은 널부롱 자를 써서 큰 북이다 표현을 하고요. 소고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북을 나타내는데요. 홍고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종각에 많이 매달려 있지요. 종각에 많이 매달려 있는데 흔히들 조성예부를 할 때 많이 치고요. 소고 같은 것은 여러분들 혹시 천도제 할 때 범패하고 바라하고 할 때 보면 스님들께서 바라춤 추고 나비춤 추고 하실 때 안에서 의식할 때 북을 놓고 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소고는 바로 연불 의식대로 많이 치게 되는데요. 북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김새를 보면 가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가죽으로 그래서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가죽으로 된 짐승을 제도를 한다. 또 제도를 하기 위해서 친다 하는 뜻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고를 친다. 밖에 있는 법고를 친다. 라고 할 때는 일반 사람들은 무조건 다 이렇게 치는 줄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아침에는 해가 뜨는 이치와 같이 3번이나 9번 정도 올려 쳐서 계속 치다가 다시 3번이나 9번 내려 쳐서 마치고요. 저녁때는 또 반대로 3번이나 9번을 내려 쳤다가 계속 치다가 다시 3번이나 9번 내려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 이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볼 때 어때요? 농사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지요. 여러분들 고추를 수확을 해서 말린다 라고 할 때요. 또는 별을 베어서 말린다 라고 할 때요. 처음에 이렇게 널을 때는 어때요? 집 부근에서부터 쭉 널어 나가지 않아요? 그랬다 걷을 때는 지금 먼 데서부터 이렇게 걷어오지 않아요? 중간에 혹시 비례도 오거나 이러면 금방 걷기 쉽게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같이 우리가 범종이나 법고나 모공판도 다 이치가 있어요. 아침 저녁 치는 법도가 다르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또 이미 배우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우리가 절에 가서 법당 참배를 하는데도요.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우리 대전 자비정사 포기원에서 법문을 하는데 여러분들 법당 참배할 때 아침저녁 같이 하시나요? 다르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같이 한다고 그래요. 대부분 대웅전부터 이렇게 참배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보를 하는 것도 아침저녁으로 다르죠. 아침에는 가장 어른인 대웅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 어른은 그 다음 어른은 그 다음 어른은 해가지고 점점점 작은 어른한테 가서 우리가 참배를 하는 원칙이고요. 반대로 저녁때는 어떻게 돼요? 작은 어른들부터 먼저 참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칠성산신각에서부터 제일 먼저 하고 차츰차츰 오면서 맨 나중에 대웅전해서 하고 마치는 게 원칙이지요. 여러분들 나 아메 집에 어떤 방문을 했을 때도 보면은요. 오전에 가라 이러면 제일 어른부터 인사를 하고 아래 어른한테는 제일 나중에 하고요. 또 오후에 저녁때나 이런 때 갔을 땐 어때요? 이제 돌아오게 되니까 돌아오게 되니까 제일 작은 어른부터 인사를 하고 나중에 제일 큰 어른께 인사를 드리죠. 먼저 큰 어른께 인사를 드리면 나올 때 또 드려야 되니까요. 그와 같은 어떤 이치와 같이 우리가 법당 참배도 예절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고도 치는 자체가 아침에는 해가 뜨는 그런 방향으로 또 해가 뜨는 모습과 같이 아래에서 올려치고요. 또 저녁때는 해가 지는 이치와 같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친다는 거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법고는 가죽짐승으로 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종이 있는데요. 범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중을 모으기 위해서나 어떤 때를 알리기 위해서 치는데요. 그 소리가 아주 신묘해서 예경의식에도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새벽에 혹시 산사 같은데 가시게 되면 범종 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청아해요. 뭔가 어디에 빠져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캄캄한 데서 아주 신선한 공기가 더불어서 울려퍼지는 범종 소리는요. 어떻게 그 마음을 형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 기이하고 신비하게 턴데요. 바로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친다. 혹은 지옥의 휴식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친다. 이야기를 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촌에서요. 학교에서 포탄 껍질 같은 거 놓고 쉬는 시간에 쳤어요. 막 두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발전이 되다 보니까 종을 갖다 놓고 종을 딸랑딸랑 쳤다가 좀 발전이 되니까 이제 확성기로 마이크로 해가지고 테이프 같은 걸로 해서 시간 되면 드리리리리리 울리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요. 종이다 하는 것은 휴식을 취하는 어떤 근본을 말하고요. 또 지옥중생을 구제를 한다는 뜻으로 친다라고 하죠. 바로 괴로움을 없애고 즐거움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치고요. 또 우리가 범종이다 하는 것은요. 아침에는 28타를 치는 게 원칙이고요. 저녁으로는 33타를 치는 게 원칙이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여러분들 북주 칠성이다 라고 하면 북쪽 북쪽에만 칠성이 있는 줄 아는데 동서남북 방향으로 각 칠성이 다 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 각 지역 각 방향마다 칠성이 있으니까 별이 4, 7은 28, 28, 28개란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형성된 것이 우리가 28수 기록론인데요. 28수 기록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애기 결혼 날짜 잡거나 이사 방향 잡거나 이사 날짜 잡거나 일진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따질 때 28수 기록론을 따지는데요. 바로 세상의 모든 이치가 동서남북 28개 이치에서 시작을 한다 해서 아침엔 28타를 친다라고 하고요. 저녁에서는 33타를 치는데 흔히들 우리 독립 선언문 나오는 분이 33분이다 라는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요. 뭐 타신앙에서는 이 우주는 지구 하나뿐이 없다라고 한 것도 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그 오래전에 이미 3000세계가 3000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3000 대천세계라고 했단 말이죠. 또 우리는 흔히들 33천이다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은 33천이다 라고 해서 그러한 뜻을 표하기 위해서 33번을 친다. 그래서 오전엔 28타 오전엔 33타 좀 다르다는 거 아시고요. 범종 소리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을 참 깊게 울려서 어리석은 몸과 마음을 자비하신 부처님의 몸으로 이끌어주고요. 또 번뇌를 없어주고 지혜를 자라나게 해서 지옥에서 벗어나는 건 물론 삼계 지옥아기 축생 이런 곳에 윤호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친다는 것이고 모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나무로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서 속이 피게 파는 것이 절에 가면 있지 않아요? 걸어놓고 두드리는데 처음은 대중을 모은 데만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후에 어떤 독교이나 의식에도 쓰게 됐는데요. 흔히들 우리는 아침저녁 예불할 때 또 경전을 읽을 때 두드리면 쓰는데 그래서 방위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모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앞부분은 용으로 돼있단 말이죠. 뒷부분은 물고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지에서 왕은 사자라라고 하지 않나요? 사자를 라이언 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부처님 말씀은 우리는 사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부처님이 앉으시는 자리를 사자 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땅에서는 사자를 부처님의 비유를 하고요. 물에서는 용을 부처님의 비유를 하지요. 그래서 모고가 뒷부분은 물고기 모양인데 앞부분이 용인 것은요. 바로 중생이 부처가 되지 않은 것이고요. 물고기는 잠을 잘 때 눈을 뜨고 잔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의식이 깨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모고는 물속에 사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고요. 또 운판이 있는데 운판은 구름 모양으로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고 같은 경우는요. 아침에는 앞머리 부분부터 뒤로 쳐나가고요. 그 다음에 저녁때는 뒤에서부터 앞부분으로 쳐나오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운판이라는 것은 청동이나 철 이런 걸로 해서 구름 모양의 판을 만들어가지고요. 판 위에는 보면은 보살상이나 진원을 새겨놓기도 하고요. 가장자리 같은 데는 용이 승천하는 그런 모양이나 구름과 달을 새겨놓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선종에 썼던 대중에게 끼니떼를 알리기 위해서 처음은 사용을 했는데요. 차츰 불전 사물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지고요. 조성례볼 때 치기도 하고요. 운판은 날아다니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런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물인데 아침에 도량석이 끝나면 그러한 사물을 치게 돼요. 그 다음에 법구를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쓰는 목탁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목탁이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리석음을 깨우친다 하는 데 쓰고요. 또 목탁 말고도 우리가 쓰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게 염주가 있고요. 염주라고 하는 것은 생강염자의 구슬주자라 해가지고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런 구슬인데 바로 우리가 108번뇌를 소멸을 하고요. 또 우리 불교에 가장 일관된 관심은 뭐예요? 바로 논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죠. 그래서 염주를 돌리는 것도 우리가 결국은 번뇌를 소멸하고요. 부처님과 같은 깨우침을 얻겠다 해서 생강염자의 구슬주자라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돌리는 구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닭이라는 게 있죠. 닭이는 부처님 앞에 깨끗한 차를 올리는 그러한 그릇이고요. 또 죽비라는 것이 있죠. 참선의 입정과 출정을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요령인데 요령은 의식을 질을 때 쓰는 거고요. 요령은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승려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바루가 있지요. 바루라는 것은 스님들 밥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는 응양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밥이 담겼을 때는 복이 많이 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비었을 때는 번뇌가 다 비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절에서 가장하는 것이 초와향을 밝히는 건데요. 초와향은 어떻게 자신을 태우면서 남에게 빛을 주고요. 또 남에게 좋은 냄새를 준다 말이죠. 바로 뭐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바로 주변을 밝히겠다는 마음으로 향을 사는 것이죠. 이게 우리 불교의 가장 근본한 자리이 있다고요. 자비고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불자님들이요. 전부들 보편적으로 인생은 뜬구름이고요. 한 줄기였던 바람과도 같다는 생각인데요. 행복이라는 것은 쫓으면 쫓을수록 번뇌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고 살아오는 동안 보면 모두가 스쳐가는 하나의 바람과 같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어떤 마음장난에 끌려 다니시지 마시고요. 불자님들 항상 자신의 뜻대로 행복함을 읽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신일봉 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